아, 우리 자기장 왜 이렇게 좋아? 하, 다 또 중대장에 독가자 그러니까 바로 그냥 안정합니다 하지만 건척을 찾아주지 못했지 거쳐건 없는 부분 어, 여기 전쟁의 머리카드 있다. 필요한 사람 나아 티샷 먼저 챙겨라 나 하나 있어 그럼 날 줘 그럼 날 줘 달라, 달라, 달라. 따윈 따윈, 난다. 짜식아. 올라가자. 그니까. 어, 이 집 전에 우리가 죽은 그 근처야. 어, 옆에 사람 있다. 리얼? 아니, 아니. 그때 옆에 사람 있다. 다다다, 으악. 나 죽었어, 나도. 나도. 차 소리 245 도로 따라서 툭툭인데 조져 으 아 으 으 으 으 엄마 엑은 아 perpet 저 언덕 뒤에서 저기 적용한 적을 할게 나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돌게 같이 가 오케이, 죽였어 아 죽은 거 아니구나 나이스 집 어디야? 집 어딘지 분사라 아이씨 헤드 맞았어 아 저 어떻게 살리냐? 몰라 아 참 아냐? 맨날 기어가 보고 살면서 하는 거고 아니면 말고 아니, 저네들이 지금 어딘지 모르겠어 어, 뒤에 쏜다, 뒤에 쏜다, 뒤에 쏜다, 뒤에 쏜다 어디지? 65바양 65? 아이씨 20바양 20바양 나중에 시간 나면 나중에 살려줘요 내가 연막 깠는데 거기까지 갈 수 있어? 모르겠어 일단 열심히 가고 있는데 시라리가 구하러 가고 있냐? 여기까지 와봐요 응 연막 갔어, 연막 갔어 내가 오케이 스톱 땡큐 이게 어, 야, 치작도 뒤지어 지진거죠 아까 지게내를 잡은 거야 그냥 아니, 한명니야 뭐 그냥 사망 아니었어? 아, 기절 안에 잡은 거야? 어, 방금 풍돌이 어디에 오셨죠? 어, 어? 잡았다 아 아까는 2년 과장 기절 안에 치료받았어 모이소 어디서 죽은거는 수류탄 던져가지고 어디 방향으로 수류탄 던졌는데 참은 방향이 아까 전에 이를 40 방향 그쪽으로 던졌는데 하기에 우리가 움직여야 돼 가자 가자 바로 도핑 프로핀 에이아 보정시 필요한 사람 저 있으면 해주세요 우리 뒤쪽에 점이 있으니까 조심하고 움직입시다 아우씨 휴가삼다 어디 어려워 어려워져 있다 가세요 뒤에 쌌는데 뒤에 쌌어 뒤에 쌌어 뒤에 뒤에 볼 수 있어? 어 여기까지만 오지 쟤 어디야 모르겠어 200 방향 쪽에서 총소리 났거든 투데이가 없으니까 바로 뛰어 바로 뛰어 바로 뛰어 바로 뛰어 그냥 바로 뛰어 오른쪽 조심 오른쪽 쪽에서 총알 날라오긴 했었거든 나한테 아까 뭘 죽은거 아니야? 뭘 죽은거 아니야? 방금? 아까 전에 아닐걸? 뒤에서 쐈어 이제 앞에 조심 오케이 혹시 약 남는거 있으면 나중에 좀 저흰 데로 오세요 지금 저흰 데로 오세요 이거 드세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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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이씨 무정기 무정기 저 앞에까지 붙어야돼 저 집까지 저거 썰고 오려 먹는다 앞에 40방향 총소리 여기 하긴 좀 울거 같으니까 몸이 전에 저기 썰어버려 문 열려있다 당연히 있겠지 들어가지 말까 그냥 여기 그냥 지나갈래? 어떡하게 별로 위치가 안 좋은데 딱 보러 가야지 저쪽 340방향 총소리 kehr 60방향 도로쪽에서 5도크 거 버기소리 9집이 다인 왼쪽의 라스리턴 소리들 265랑요 쪽 조심 대충 여기서, 저 앞에 있는 집에서 싸우는 것 같은데? 확인. 확인. 근데 지들끼리 싸우는 거 아니야? 맞아. 시랄이 일단 호흥 간다. 호흥이야. 근처에 살아. 내 왼쪽. 세명. 몇 명이야? 세명 세명. 아. 아 씨. 싸먹혔다. 싸먹혔다. 응. 아아. 아니 어딜가 쏘는 거예요? 들어가 일단. 그냥 튀어 튀어 튀어. 나랑 시랄이 죽었어. 방안에 들어가야. 가진 가야 되는데 이런. 방안에 들어가야 거기. 맞는. 미치가. 걔 한명 사마. 호주 이사마. 치료. 한눈 기절 시킨게 걔 죽었나 보다. 아. 아니 죽었어. barrack. 왤 policing 분녀 새널. 암튼. 이안아 쪽. stop. Turk. 록. 이 Pole. 황. 억 Comme. Grove. uchs. 시행. 고 ähnlich. 좋은 방안. kid. 왤틱. мож이야 먹 Bit. CA 생. voic. ru. 부끄. 아 진짜 이.. 왜.. 뒤에 왜 또 씨 준식아! 렉걸려가지고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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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 아 디스콘 갑자기 또 볼 것 없네 석이 형이 저거 죽여라는 거 봐 죽여라 석이 형 가서 찢어 죽여라 가서 죽여라 그냥 멈춰서 싸 그냥 멈춰서 그냥 진짜 다른 팁 같지 않았냐 진짜 다른 팁 같지 않았냐 진짜 다른 팁 같지 않았냐